1, 2, 3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1, 2, 3 안녕하세요 신호자입니다 우린 신호자입니다 우리가 나왔다 나와요 한 번 한 번 안녕하세요 령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신호자입니다 하얀씨 우리 마카신 하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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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네 저희 슈퍼 주니어가 골드디스크을 통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도 오게 됐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이대로 갈 수 없어서 여러가지 특별한 무대들을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노래를 우리 규효씨가 한번 어떻게 해? 다음 노래는 저희 멤버들 중에 춤을 가장 잘 추는 누구 규효씨? 강인? 강인? 전 아니고 전 아니고 아 예전지 아니에요 아 예전지 절대 아니고 또 도옥빈씨와 은혁씨의 도옥빈씨와 은혁씨의